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type inference 입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이죠. 몇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녀석 일곱 여덟번째 주제미. type inference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번 용도가 type script가 type을 지증하는 것은 정말 고맙고 좋은 일이긴 한데 tss provides 어떤 뭐라고 해야되나요? typing mechanism for various data types. data types in code. 그렇죠. 그러나 but is the summa cumbersome 하자. 무슨 말이냐니까. 좀 번거롭고 귀찮죠? to designate all types of all data in code. 그렇다고 해서 코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다 type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type inference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는다고 하더라도 type script engine. tss engine. tss engine. tss engine. tss engine. can impair. 유추할 수 있다.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라고 하는데 x is number. x가 number이라는 것을 유축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 에다가 string을 하나. 만만한게 주피터. 주피터를 할당하면 바로 오류가 뜨는 겁니다. 물어oureüler니까 type chancellor Russians is not assignable to time number. меся투 Eugene, which we have no value to time number,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number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걸 보고 이게 number가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란 걸 타입 스크립트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ll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3 숫자 하나만 있는 경우는 타입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array가 있습니다. array가 있고 array 속에 첫 번째 element는 리노 클래스의 인스턴스 두 번째는 elephant, 세 번째는 snake 클래스의 인스턴스라 말이에요. 각각의 인스턴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 리노와 elephant와 snake를 포괄하는 그룹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animal이 있다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best common type이 된 이것들이 공통적인 속성은 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클래스 그래서 동물 클래스 리노는 동물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그러니까 리노 리노, elephant elephant and snake are all subclasses of animal 클래스 클래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animal이라고 적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type 스크립트가 이걸 이 주 라고 하는 variable의 타입을 뭘로 추정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리노 또는 elephant, or이죠. or 또는 snake 이렇게 가로 묶고 난 다음에 array 기어로 넣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array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은 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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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죠. 그렇게 유출하게 됩니다. animal 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TypeScript 엔진이 좀 더 똑똑하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상위 클래스를 찾아서 집어넣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contextual 타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let number 그 function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functional number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러가 아니죠. 지금은. 여기다 number의 타입을 number나 혹은 뭐 string이나 혹은 array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오르가 뜨는 거죠. 왜냐 하니까 오른쪽 편에는 function이잖아요. function function인데 어떻게 number 타입이 될 수가 있나요? 그죠? 뭔가 function에서 return하는 값이 number일 수는 있겠지만은 function은 function 그 자체는 number 타입이 아니죠. 따라서 오류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contextual 타입의 어떤 에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어떤 return한 값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return한다. 잠깐만 좀 이쁘지가 않네요. 됐습니다. function을 실행해서 return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류가 뜨죠. 그래서 여기가 return, number를 return해야 될 텐데, number를 return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number를 return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오류가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또 오류가 생겼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바디에 return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return, number를 하나 return 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또 오류가 없어지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contextual 타입 중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unction에 create to라는 게 있고, 이것이 animal. 그 다음에 return, 그러면 리노, 엘리판트, 스네이크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return을 하면은. 이거는 말이 되죠. 여기 그러면 animal의, 이것이 animal의 어떤 서브클래스라고 한다면은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return 되는 타입. 이 펑션의, 펑션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 return하는 값의 타입입니다. the type of a function is the type of its return value. 따라서 return 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는 것이 존재받던 elephant. 아니면 animal의 array이거나, 또는, 혹은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은 주1, 주2를 합시다. 얘는 union이 되어야 되겠죠. union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잖아요. 여기에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적는다. 만약에 안 적는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TypeScript가 이걸 이렇게 유출한단 말이에요. TypeScript는 이렇게 유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자, 보니까, 신경보니까 되게 빨간 것들이 많죠? 과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들을 다 지우도록 뭔가 위에다가 인터페이스나, 그죠?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클래스를 추가하든지, 클래스와 서버클래스를 추가하든지,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둘 다 이용해서, 한번 여기는 빨간색들이 다 안 나타나가도록 한번 코드를 소중해 보십시오. 다이어트의 흰색을 clearly kilo짐으로 세 итоге da 구멍이 쪽으로